안녕하세요 초록 수민 입니다 오늘은 제가 44일 전 다육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심을 적심 정말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붙어있던 거를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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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붙어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럼 이제 한 개에서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구가 많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44일 만에 뾰롱뾰롱 뾰롱뾰롱 이것 보세요 철환가요 혹시?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도테랑만 자구가 많이 생기고요 제가 독태랑 치아와 엔시스, 홍상생술 세 가지를 커팅을 해서 적심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거는 완전 성공입니다. 대성공. 이거를 이제 이름표로 고정을 해놓으니까 안 흔들리고 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둘게요. 또 자꾸 살펴보면 애도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리고 홍상생술 윗부분은 지금 제가 밖에 해가 좋을 때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조금 물이 들고 있어요.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 빨갛게 물든 거 보세요. 정말 뽀뽀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모주인데요. 얘는 여기 한 개만 나오는 거 있죠. 어머 아쉬워. 지금 제가 방제 약을 쳐가지고 하얗게 약이 묻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탄저병, 지금 작년에 탄저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점처럼 약을 쳐서 지금은 다른데 옮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지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만 작년에 한 번 탄저병이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다른 다이어기들 탄저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속상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됐고 요거 위에 이렇게 자구가 한 개가 나가지고 지금 세 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테랑은 지금 많이 자구가 달렸는데 이 아이는 지금 한 개만 생겨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와와 엔시스고요. 요 아이는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꽂아줘가지고 지금 밖에 얘도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어서 지금 분이 해를 받으니까 분이 생기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지금 집에, 집에서 지금 자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런, 아무런 어떻게 한 개도 안 났죠? 어떻게 한 개도 안 날 수가. 하나도 안 나니까 좀 너무 섭섭합니다. 지금 왜 하나도 안 날까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래쪽에도 뭔가 소식이 없네요. 지금 너무 소식이 없어서 조금. 뽀록뽀록 나기를 한 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아무런 감감무소식이네요 정말. 치아와 엔시스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자구가 나오면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지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 봐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자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홍상 생수를 요거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 세 개 정도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되게 많이 먹은 상태고 또 자르기가 뭐 해서 좀 기다려 보다가요. 요거 아래 부분을 조금 커팅을 해가지고 번식을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조그만 거 난 거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한 번 보시겠어요? 아우, 귀여워. 요 빨간 끝에 이렇게 물든 것까지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달 1월 23일 날 저저번 달 1월에 적심을 해서 자구가 이렇게 태어난 모습들 한 번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면 4, 5월에 4월달, 5월달에 이제 자구가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없더라고요. 어제는 영하 4도로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있는 다육이 집 안으로 다 들이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말 밤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밤마다 지금 허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날씨를 보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다육이 적심하셔가지고 지금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은 적심을 안아보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보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